2시 3시 4시 4시 1시 4시 1시 구독 구독 야 저 개빈아 너 챔피언 뭐 할거야? 나? 티모. 티모. 아 이 짱나네. 이게 룰을 알려줄게. 1킬을 먼저 따거나 CS를 먼저 100개를 먹거나 타워를 먼저 깨거나 3개 중 하나. 집에 돌아가는 거 없음. 아 집에 못 돌아가? 응.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응. 어이가 없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정말.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지. 폭풍! 너무 짜릿해. 장아치냐? 언랭한테 너무 빡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나 완전 빡겜 안 하고 있는데? 완전 그냥 슬슬 놀고 있는데 무슨 소리죠? 지면 그거 진짜 먹을 거지? 뭘? 괴식? 지코라면 괴식. 아 너 먹어. 난 안 먹을 거야. 아 왜 나야? 왜? 오빠도 먹어야지. 난 안 먹을 거 같아서 그래. 아휴 진짜 어이없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뒤에만 있어도 때리질 못하겠네.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한 방 한 대만 더 맞으면 내가 이기는데? 아아! 이거 뭐해? 아이고! 아아으면! 맛있겠다. 어때 같이 먹을래? 아니 그거 말고 파워에이드 라면 먹으면 안 돼? 그래 오빠가 끓여주는 거지? 그럼 내가 맛있게 먹지 난 신라면이 좋아 그래 파워에이드의 신라면 너는 그거를 꼭 국물까지 다 마셔야 돼 국물까지? 어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 국물까지 내가 왜 하자 그랬지? 국물이 국물이래 아 이겼다 내가 이겼는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섭윤엄마의 조섭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가 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롤을 훈수질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였어요 자꾸 나보고 롤을 못한다고 깐족되길래 1대1 뜨자 했는데 드론즈씨께서 엔링한테 지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하기로 했죠? 파워에이드 라면 개식을 먹기로 했어요 엔링한테 진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죽게로 했어 이 브론즈들의 변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대로 파워에이드 라면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시청자분이고요 시청자분께서 아까 뱉으면 안 될 말을 했어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같이 먹는데 그 조건 하나로 파워에이드에다가 이제 곰고기를 넣을게요 곰고기 하리부라고요 하리부도 같이 넣어서 오늘 최악의 라면 한번 드셔보는 걸로 그렇죠? 네 행복합니다 파워에이드 라면을 제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에이드 정말 조금만 소량만 넣어서 냄비가 타지 않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곰고기를 녹여줄 거예요 고농축으로다가 중독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보면 이뻐요 이쁜데 점점 녹고 있어 색소 어떡해 와우 곰고기들이 녹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파워에이드 남은 양을 더 넣어줄게요 저는 수프부터 넣어주세요 아니 쉬는데요? 제가 마음대로 끓일 건데요? 자 이제 라면 수프 투척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시궁창물 오호 얼마면 나랑 논아 먹어줄 거야 샅 달러 야 색깔 봐 우와 이거 뭐야 이 색깔? 끓는데 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 면 넣을게요 국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앉아주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건드리 마세요 제가 끓일 거예요 아 진짜? 셰프는 아니요 면 다 풀릴 거예요 면의 파워에이드가 다 침투될 때까지 저는 놔둘 거예요 면이 파래지실 때까지 끓여주세요 오케이 좋아 야 이 색깔 봐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매색이라면 그 콜레라밥 알아? 콜레라밥 맞나? 그 녹색밥 그거 같아 토해도 돼? 저 진짜 토할 거예요 먹으면 토하면 두 개 더 끓이라고요?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토로 좀 묻혀줄게 토로 아 더러운 소리 하지마 나는 이렇게 끓여줄 줄 몰랐지 그냥 이제 나 모른 면 싫다고 이야 국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면이 다 먹고 있어 이 파워에이드를 아 자 맛있게 먹고 브론즈에서 실버 가자 원래 제가 조금 먹어보기로 했으니까 먹기 전에 먹어봐도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아 안 어쩔 수 없겠구만 먹기로 해서 곰돌이까지 넣었잖아 곰돌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얘 은근히 이거 막 맛있어 하는 거 아니야?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나쁘지 않은데? 저 곰돌이를 넣었더니 새콤달콤해 아 곰돌이 맛이 너무 강해서 파워에이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곰돌이 맛이 지배했어 지금 잠깐만 이거를 다시 먹어보고 싶진 않았거든 진짜 너무 양이 많은데? 나 배불러 진짜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데? 난 진짜 완전 토마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독하다 진짜 얘 국물 드셔보세요 어 쟤 왜 저러 잠깐만 너 저거 먹어봐 너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네 네 아 이거 재료 넣으면 안 됐다 진짜 새콤달콤하다 근데 재료 그냥 이상하게 잘 먹는데? 둘이 궁합이 잘 맞네요 둘이 잘 맞는데? 둘이 잘 맞는데? 이게 진결이었네 여덟 말조심하세요 진짜 나 너무 배불러 진짜 배불러서 어떡해 치킨도 먹어야 되는데 나 배불러 아니 그러면 있잖아 그거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따가 먹어 배고플 때 그래? 냉동고에 올려도 돼? 네? 냉동고에 올려 올려주세요 야 거기다 파워에도 조금만 더 넣어 아 미X 소리 하지마 진짜 자 이거 여러분들 저거 이거 아이스크림 만들고 올게요 아이 아이 그대로 주세요 아이 그대로 주세요 맛이 쓰레기 제가 아주 맛있게 아이스크림 만들어드릴게요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왜왜왜왜왜 이걸 넣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아니아니아니 여기다가 이걸 넣고 씹고 씹고 캬 커피 막 이거 넣으려고 했어 안 넣었어요? 어쩐지 들고 왔더라 내가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라면 혼자 도넣히 해 아니 아 아 atenção 잠깐만 너 어떡하지? 으으으 야 그리고 있는 도는 출시됩니다. 안 돼요. 이현 씨. 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디 갔어요? 뭐 넣었어? 귀뚜라미 살짝 안에 숨겨졌지. 누가 귀뚜라미 넣어요? 그거 다 티나는데. 이상한 거 넣었으면 먹디요. 내가 왜 먹어? 나는 파워이드를 넣으려 했는데 누가 파워이드를 갖고 탈주를 해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넣었는데. 뭘 넣었을까 섭이가? 뭘까요? 잠깐만. 너 울어? 안 울어. 미러움 아니죠? 아니 미러움 없어요. 일단 이 친구가 파워이드만 넣으려 했는데 파워이드를 갖고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얼고 나서 안대를 가리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간 죄인은 빨리 저기에 앉습니다. 지금 5일만에 나타나신 것 같은데 왜 도망가셨습니까? 아닌데요? 먹기 싫다고 도망가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저 파워이드라면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시청자밖에 모릅니다. 안 보이시죠? 네. 진짜 안 보이시죠? 네. 전자렌지에 20초만 해서 살짝 녹여줄게요. 버렸다고 얘기해줘. 파워이드라면 버리고 맛있는 거 알려놨다고 얘기해줘. 맛있는 거야. 푸딩이야? 뭐예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아, 뭔데? 이상한 거 안났지. 이상한 거 절대 안 나왔어. 최고의 세수를 한 것 같아. 자 아 아 그냥 씹으시면 돼요. 말аф아 일어나 씹으시면 돼요. ayed 흐르르 씹으세요. 왜요 씹으세요? 옦 роз 이거 뱉으시면은 이거 다 드셔야 해요. 제가 저거 다 먹는 건 좀 그렇고 지금부터 두 숟갈만 더 드릴게요 딱 세 숟갈 먹기 뭔지 알 것 같아 왜 다리가 있어 라면에 다리가 왜 있어 그럼 왜 도망가셨어요 아니 난 파워웨이드 라면에 얘기하는 건데 아 이거 파워웨이드 라면요 드세요 아 너무 많아요 무슨 맛이에요 설명해주세요 무슨 맛이에요 바삭바삭하고요 그 와중에 진짜 라면이 있어요 아까 그 전에 먹은 것도 라면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요 몸에 좋은 거예요 카페벌레요 자 마지막 한 숟갈 그냥 먹고 남은 음식에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드셨어요 근데 저 몸을 딱딱해서 이가 시려워요 그렇게 먹고 싶다며요 아이스크림처럼 진짜 내 안 변신이야 이거는 내 안 변신이다 진짜 내 안 변신이다 나사랏 내가 너 다니는 거 봐 너가 먹는 건 이거야 아하! 유럽과 안 넣었단다면서! 아 이걸 먹였어야 되는데... 다시는 섭이에게 롤로 까불지 않겠습니다.